자 이번에 팩 드릴건데 제가 팩 띄울겠습니다 아콘 드리겠습니다 아콘 드릴게요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빵신이 또 얼만큼 재미난 게임을 준비했게요 바로바로 동대문 놀이입니다 빵구들 동대문 놀이 다 알죠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이런 게임인데 자 입양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방법을 설명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의자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이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의자에 앉게 되면은 자기 의자 위에 있는 가나다 이름으로 다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셨으면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줄을 서시면 돼요 반드시 가나다 차례대로 줄을 서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뿅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안에 갇혀있는 사람 나님? 네 나님은 탈락입니다 네 집으로 가세요 네 집으로 가 빠이빠이 안녕 그런데 일부러 안 거리려고 안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런 규칙이 또 있습니다 안 가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거리려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탈락자가 되는 겁니다 빵구들 어때요 이거 완전 재밌겠죠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실시간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했던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보시죠 빵빠라빵빵 자 준비하시고요 자 가나다촌으로 줄을 서세요 간격 넓게 자 시작하세요 시작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아 연준님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라고 문을 닫는다 뿅 아하하하 두명 탈락이다 아 아 여기 두분 탈락 마바 탈락 자리로 가주세요 네 마바는 자리로 시작하세요 시작 자 갑니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아 별구림 솔사탕님 네 감사합니다 문을 닫는다 뿅 세분 탈락 자 시작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 아 12시 아니야 5시 17분이 되면은 문을 닫는다 롯 뿅 이렇게 다치잖아요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되면은 간임이 탈락입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하자 두 번 더 하자고요 제가 이거 또 800명 찍으면 또 더 할게요 800명 또 찍으면 자 준비하시고요 나 다 라 오케이 좋아요 자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내 맘을 들었다놨다 한다고요? 네 뼈라마 뿐이 제가 들었다놨다 아 네 죄송합니다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뿅 난임 탈락입니다 난임 탈락 아 난임 탈락 에휴 자 그러면 보자 이제 다 라 다 라 남았습니다 다 라 쌍둥이 두 분이 남으셨네 이야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오 다와 라가 남았습니다 시작합니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아우 구하정님 오늘도 꿀잼이라고 하정님 오늘 꿀잼 아니에요 오늘은 핵꿀잼이에요 핵꿀잼 오늘 엄청 재밌어요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려 아 유리님 감사합니다 문을 닫는다 뿅 아 두 분 다 걸렸네 아 다시 연장전 다시 연장전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어우 감사합니다 핵핵핵 최강 꿀잼이라고 단단 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려 이 정도로 꿀잼이라고 문을 닫는다 뿅 아 담임 탈락 네 담임 아이 탈락하면 제가 슬퍼야 되는데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탈락하면서 웃는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라님이 나왔습니다 라님 라님이 나왔어요 라님 자 자 이번에 팩 드릴 건데 제가 팩 띄우겠습니다 네온은 안 돼요 네온은 안 돼요 여러분 네온은 안 돼요 네온 말고 일반으로 드릴 겁니다 일반 네온은 안 돼 네온은 안 돼 네박 안 돼 네박 무슨 네박 안 돼 네박은 안 돼요 박도 안 돼 박도 안 돼 네온은 안 돼 네온은 안 돼 드릴 수 있는 거 까마귀 드래곤 아콘 그 다음에 구미오 앵무새 여왕벌 유니콘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요 오케이 뭘로 드릴까요 아콘 왕벌 유니 유니 아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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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드 황드 드 아콘 박드 박도 안 돼 박도 안 돼요 오케이 아콘 드리겠습니다 아콘이 맞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골라줬어요 출시간빵 네 출시간빵구들한테 인사 해주세요 네 아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콘 드릴게요 자 이분 인사하신다 인사하신다 인사하는 것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네 자 아콘 드릴게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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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아우 이야 좋은 거 드렸다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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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빵빠라방 빵빵 와 동대문 놀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빵구들이랑 이 동대문 놀이 더 자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부각ить